오하나 28번님의 사연입니다. TS 트릴리온 오랜만에 또 보내요. 매수가가 1813원에 비중은 24%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또 보내주셨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살짝 쿵 손실폭에 있는 종목. 근데 며칠 전에 보니까 홈쇼핑에서 TS 샴푸가 17억 매출 달성했대요. 이런 거 보면은 뭔가 실적적인 측면에 가셔야 되지 않을까 줄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이슈는 어차피 적자 부분 때문에 회사에서 자산 재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파주 쪽의 부지 관련 전문가들은 아실 텐데 강가상각 부분을 다시 재평가를 해서 이 회사의 부지나 아니면 공장 이런 거에 현재 시가로 바꾸는 감정평가를 받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 부분 때문에 지금 하는 것 같고 예전에 한번 상담하시고 나서 급등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당황스러운데 생각보다 많이 올라서 근데 지금은 약간은 조종기로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약간 박스권에서 옆으로 가고 있는데 시청자님 매수가가 사실 좀 고점입니다. 이 종목이 하단에 있을 때 600원에서 2100원대까지 올라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은 탈모나 그런 부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요즘에 생산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뭔가 신상품을 내보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럴 건데 보시게 되면 기능성 샴푸인데 실적이 두드러지게 좋아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 아직은 그냥 소규모로 움직이는 그런 회사고 시가총액으로 보시더라도 전일자로 지금 1400억이니까 상당히 고평가입니다. 그래서 세력주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탈모나 그런 부분에 관련 주가 바이오니아나 이제 몇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이 움직일 때 따라 움직일 수도 있지만 당장은 지금 리스크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위로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1600원대 초반권 돌파하게 되면 시청자님 매수가 바로 밑이 저항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요구간인데 그래서 항상 세력주 하실 때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좀 많이 오른 거는 좀 눌렀을 때나 이 평선 부분을 보시고 하셔야지 단타 치다가 정리가 안 돼버리면 만약에 이 가격대에서 보시게 되면 더 올라가 봐야 2000원입니다. 그래서 월봉으로 보시더라도 고가에 한 번 갔다 오고 나서 조정이 급하게 나온 거기 때문에 만일에 9월 달에 양봉이 쓰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최대 목표가는 1900원에서 2000원 사이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소용주기 때문에. 그리고 하단에 현재 위치에서는 직전 저점 자리인 1490원이 이탈하게 되면 추가 하락을 염두하셔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은 변형형으로 내려갔다 또 올라갔는데 거래량이 지금 최근에 줄어 있는 모습은 별로 좋아 보이진 않고요. 1600원 돌파하면 일단 시청자님 매수가에서 1900원까지 보시고 최대 목표가는 고가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서 분할로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구간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1390원 이탈하면 추가 하락도 염두하자라고도 전해 주셨습니다.